안녕하세요 퀴즈모아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총 8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분 안에 3개의 단어를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댓글에 찾은 정답을 적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세요. 모두 찾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세요. 모두 찾으세요. 모두 찾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세요. 찾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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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완주해 주셨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퀴즈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